3명에서 2명으로 저출산 해결에 승부수를 띄운 정부가 다자녀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주거지원뿐 아니라 주차나 문화시설 지원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보시는 대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.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긴 하지만 과연 이걸 받으려고 셋째를 낳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냐는 방향으로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.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셋째는 엄두가 안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대로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의 고용은 불안합니다. 또 자녀가 3명이 넘는 10집 가운데 4집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봤습니다. 정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긴 합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 정책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날이 잔뜩 서 있었는데 이렇다 할 대안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